한 명이 숨지고 4명의 중경상을 입은 영암 성인 게임장 화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영암경찰서는 어제 영암군 사무업에서 발생한 성인 게임장 화재는 손님이었던 60대 중국인이 집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가져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해당 남성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불법 환전 여부 등도 수사할 예정입니다.